삼성전자의 실적 부진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됩니다. 거기다 1분기보다는 늘었지만 애플의 계약 미액 보상금이 없었다면 6조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 그리고 스마트폰 부문 부진으로 실적이 줄고 있는데요. 전망도 어둡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 회복 전망 시기는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 아이폰에만 중국 관세가 적용되는 건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해 미국발 스마트폰 규제 불안도 더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이런 가운데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반도체 생산 차질마저 우려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가 직격탄을 맞았었죠. 5회 수출의 길까지 모두 막아버렸었는데요. 이후 일부 수출 허가를 내주기는 했지만 8월 28일부터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가 되면서 앞으로 어려움이 더욱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일단 위기를 너무 의식하지 말라면서 현장 경영에 더욱 속도를 냈는데요. 이 부회장의 최근 잇단 현장 경영 행보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 현장을 점검하는 차원도 있지만 대법원의 어떤 선고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대뇌에 피력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경우 경영 공백으로 인한 차질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오너의 결단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 또 미래 먹거리 개발은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른 전기차 배터리는 조단위의 선제적 투자가 필수적인데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투자 시기를 놓치면서 삼성 SDI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삼성이 차세대 비메모리, 퀀텀닷 OLED, 폴더블폰 등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초격차 경영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서 오너의 빈자리는 그 타격이 훨씬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 측은 오너가 없다면 대규모 투자 계획 등은 사실상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전문 경영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1년간 자리를 비웠을 때 삼성전자가 최대 실적은 거둔 걸로 그런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전문 경영인 체제가 잘 돼 있어서 옥중 경영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때는 삼성의 최대 먹거리인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퇴제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실적을 낸 것이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공백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김 기자, 아무래도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다시 구속되면 경영 승계 작업도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4%만 증여받으면 경영권 승계는 사실상 끝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구속된다면 구속기간 동안 증여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에게로 경영 승계 계획은 199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에게 증여받은 돈 48억 원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사들였습니다. 당시 에버랜드 주식은 한 주에 8만 5천 원 정도였지만 에버랜드는 이 부회장에게 10분의 1도 안 되는 7,700원의 전환사채를 파는 배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 후 에버랜드는 제일 무직으로 이름을 바꾸고 국정농단 분식회계 논란을 일으키며 삼성물산에 합병됐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죠.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여론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형량은 높아지겠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날,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서 언급드렸지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내몰 혐의 액수가 70억 원이지만 지금 집행유예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다면 내몰 액수가 늘어난 이 부회장도 집행유예를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또 정부 기조와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이 부회장의 구속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정부가 이 부회장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후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을 7번이나 만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함께하는 등 긴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이 부회장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일본이 경제 보복을 시작하자 이 부회장은 탈일본을 주문했고 생산 현장을 돌면서 일본 경제 보복 대응을 독려했습니다. 이런 행보로 일본과 경제 전쟁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가 최전선에 서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이었을 겁니다. 집행유예로 어렵사리 자유몸이 됐지만 또다시 구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속을 받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삼성의 역할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 앞에 평등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의 고민은 그만큼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